영등포구 재앙군인회가 여의도 색감 생태공원을 찾아 자연정화 활동에 나섰습니다. 이날 정화활동에는 영등포구 재앙군인회 황태현 회장을 비롯해 회원 35명이 참여해 여의도 색감공원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수거는 물론 유해의 외래식물과 잡초를 제거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. 황태현 회장은 아름답고 깨끗한 생태계 보존의 일환으로 회원들과 힘을 모아 정화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편 재앙군인회는 매달 반공순국용사 위령탑 주변 쓰레기수거를 실시하는 등 깨끗한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